안녕 친구들아 잘 지냈어 나 오늘 영도에 있는 깡깡이 예술마을로 왔어 뒤에 보이지 돛 도시에요 다들 알지 여기 산책해볼까 이제 배로 투어하러 갈거든 배 타기 너무 좋아해서 독일에도 했잖아 그래서 그거 좋아해서 너무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깡깡이 예술 마을의 역사도 영도의 역사 되게 궁금하니깐 너무 기대하는 거야 여기 보면 everything is colorful you see 진짜 이쁘다 뭔가 한국의 모든 건물 모든 건물 아니지만 근데 건물들이 색깔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어 그래서 나는 이거 그 모든 건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너무 이쁘고 사진도 잘 나오고 뭔가 더 행복한 느낌이야 지금 지금 배로 투어하러 갈거든 10분 밖에 안되니까 빨리 가야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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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감사합니다. 목이 추울 것 같아. 그래. 이걸로 감싸고. 조끼 위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는 선실내 보관함과 선미 위부 보관함에 비치되어 있으며 조끼를 입으신 듯 착용해. 부안에 버클을 채워주시고 허리 끓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햇빛이 따뜻하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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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원도식인 중부 일대와 대한민국 큰 현대사의 애환이 설인 영도대교입니다. 워낙 유명한 네드마크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올 때 영도가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큰 건물이 보이는데 저것은 자갈치 시장 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해하는 곳은 남항입니다. 남항은 원도시민 영도구, 중구, 서구 이렇게 인접해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분들을 일컬어 깡깡이 아십니다. 지금 들어오는 선박들은 러시아 선박들이 많습니다. 70년대부터 소련에서는 아직 한국과 숙여도 맺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인도적 협정을 맺고 대평도 깡깡이 마을에 와서 배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맞으십시오. 잠시 내가 또는 누군가가 진짜 재밌었어.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배우고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날씨가 엄청 죽이네. 완전 100% 추천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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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신분 뭐, 아.. 도난 한 마숨 도난 대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이유가 있지 서연이 있지 흘뜨로 맞아 갈치의 불빛이 아래바람 따가워 어느 날 지적 처리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서 계속 깜빡해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해 이거 예쁘다 이거 뭐지? 악기? 악기 이런 거였지? 가야금? 가야금 이런 거 만드는 거 신기하지? 이건 약간 예술 방불관 같아 거리방불관 너무나 그 동네랑 동네 느낌? 엄청 잘 맞는 그거 예술 뭔가 어울리는 어울리는 하모니어슬리 they like everything 잘 어울려 뭔가 완전 새로운 박물관 여기서 했으면 안 어울리잖아 동네랑 느낌이랑 근데 이거는 완전 잘 어울려 사오네 되게 신기해 재밌다 새로운 거야 그러면 뒤로 뒤로 가야죠 물리면서 돌아가게끔 될 거야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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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its 생 Jedi 변호 Mand 과연 정말 바이팅 하이팅 !! 아까 You're welcome. I'm just kidding. 친구들아 이제 투어 끝나고 일단은 투어 되게 유익했고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재미있고 많이 배웠어. 오늘 부산 생각하면 보통 해온 대강을 입어보면 그런 거잖아. 용도는 역사는 진짜 많거든. 그래서 여기서 카페 열고 싶다. 그거 들었어. 여기서 카페 여는 게 되게 괜찮다. 파이팅 포 미래의 말쓰기. 깡깡이 말쓰기의 깡깡이 카페. 놀러오세요. 고양이 있었어 방금. 아 그래? 나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편집. 아 귀엽네. 편집. 웃긴 게 나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고양이 그거 느끼거든.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온 거야. 놀고 있으면 나도 놀아줘. You know what I mean? Like I don't like them, but I still play with them. So maybe I like them, but I don't like them. You know? It's love-hate relationship. It's love-hate relationship. 긴 시간 아니었는데 배울 게 많아서 너무 좋아했어. 나 부스타 활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 문화예술 활동 같은 거 보고 싶으면 댓글을 나와주세요. Yeah. Peace, of course, go. I need YOU SHOW! 저 요 shouting,그 오늘도 주세요. 친구들아 나는 쌍화자 처음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쌍화차. 쌍화차. 아니 쌍. 쌍. 화. 차. 쌍화차 쌍화차 처음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놀러오세요 네 아까는 바꿔니까 찍어달라고 해도 설거지할 시간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맛인거야 되게 건강하네 쌍화차 이거 드시면 감기 안 걸려요 감기 몸살 탁 떨어지고 보약에 뭐 들어가 있어요? 뭐 들어가 있어요? 견과류하고 몸에 좋은 거나 다 들어갔어요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